요시야 씻었어? 다 젖었네 샤워도 맨날 잘하고 얼마나 이뻐 왜왜왜 삐렸어 이리와 가자 샤워한거 봐라 뒷꼬리도 씻었어? 잘 빨리 말려 앵무새 친구들이 여기 물그릇에 물을 받아주면 스스로 씻어요 그래서 지금 씻고 털어내고 해서 막 물 바다가 됐네 바닥이 물로 항상 깨끗하게 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씻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금씩 원두를 올려주면 좋고 헤어드라이기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안써주시는게 좋습니다 스스로 말려야 되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목욕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깔끔을 떨어서인지 좀만 있다가 한 30분만 있다가 한 번 보자 얼마나 말리는지 고노야 요시 좋아? 요시 지금 샤워했어 자 오 그래도 좀 많이 말렸네 자 이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좀 말랐어요 고노야 여기 요시 꼬마가 처음으로 요시보고 장난친거 처음 봤네 일로 와 요시야 빨리 말리자 내 목에 와서 또 말리려고 아 얘가 맨날 여기 올라와서 말립니다 여러분들 볼이 따뜻하니까 목이랑 볼이 따뜻하니까 그 체온으로 몸에 비빈 다음에 말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차가워요 귀엽죠 자 짜잔 야 이제 거의 다 말렸네 덕분에 목은 되게 시원했습니다 자 야 이리 와 아 아 아 아 우리 요시 샤워하는거 보셨죠 앵무새들은 여러분들이 시켜주는게 아니라 뭐 이런식으로 자기 스스로 샤워를 한답니다 뽁뽁 뽁뽁 아 카이 아 아 아 아